안녕하십니까? 조사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증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증여 재산에 반한 자식의 불효에 대해서 증여를 했는데 그거를 다시 뺏어버리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경우 어떻게 되겠는가? 다시 증여가 되겠는가? 증여서를 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부모는 부모는 영원한 고려의 영감이다. 발자크 소설 200년 전에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시대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고려의 영감이라는 주제로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고려의 영감을 검색해 보시면 대체적으로 현대판 고려의 영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고려의 영감이 자식 딸이 두 명 있었는데 그 딸에 온갖 헌신을 다 했어요. 그 딸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줬어요. 돈을 벌어서 승마부터 시작해서 뭐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줬다 이거예요. 그때도 딸 어린 딸들에게 각각 마찰을 줬다 이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벤츠 500을 어릴 때부터 사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흙탕물 밟지 말고 다녀라. 그리고 상류에 사격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질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소양과 그런 것을 다 강의시켰다 이거죠. 강습을 시키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스무 살이 넘어가지고 결혼할 때 다 큰 딸은 귀족 집안에다가 시키고 작은 딸은 금융가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각각 70만 프랑을 지참금으로 줬다 이거죠. 그때는 여자가 남자한테 지참금을 가지고 간 시대였던 것 같아요. 70만 프랑이면 나중에 고려 영감이 나중에 재산을 다 주고 자기가 이제 그 재산을 다 주고 나서 자기에게 재산이 없으니까 어떤 하숙집을 갔는데 거기서 1층에서 2층 3층 4층 그 다음에 6층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게 이제 1200프랑이었어요. 1200프랑이고 그 다음에 800 몇 프랑 400 몇 프랑 300 몇 프랑 이런 식으로 계속 층수를 높여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 한 달 그 하숙비가 1200프랑이었다. 그러면 이걸 70만 프랑 하면은 매 10년 동안의 그 고급 하숙집에서 살 수 있는 비용이었다 이거죠. 고려 영감은 재분업의 공장에 다니다가 혁명 당시 우연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공장을 자기가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혁명이어도 아무리 사이가 혼란스러워서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줄을 서서 빵을 사고 그랬대요. 그래서 1년에 몇만 프랑씩 벌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을 번 거를 이제 살만하니까 아내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죽었어요. 자기에게는 참 잘해준 아내였는데. 그러니까 그 아내에게 못해준 못한 한을 두 딸에게 다 퍼부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그 딸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이런 거에 자기가 항상 즐거움을 느끼고 그랬다. 그런데 이 고려 영감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말년이 그 하숙집에서 하숙집 여인으로부터 박대를 받아가면서 여기서 죽지마라는 식으로 박대를 받아가면서 조용히 쓸쓸하게 죽습니다. 죽기 직전에 내가 내 딸들을 내가 안 올 줄 알았다. 내가 죽는다 해도 그네들은 안 올 줄 알았다. 내가 버릇을 잘못 키웠다 하면서 후회하면서 죽죠. 그 전까지만 해도 아 우리 딸은 올 거야 올 거야 하지만은 막상 이 큰 딸 작은 딸에게 아버지가 위독하시다 해도 이쪽은 큰 딸은 아 자기 우리 부부싸움하고 있기 때문에 못 간다 하고 작은 딸은 잠자고 있으니까 못 간다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참 너무 허무하죠. 무상하고. 그런 부모의 심정은 항상 고려 영감 같다. 이 고려 영감의 전철을 지금도 밟고 있다. 많은 부모들이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고려 영감의 현대판에도 항상 존재한다. 제가 노인 요양센터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큰 곳을 한 제 1위의 노인 요양 사업을 하시는 병원 원장님의 고문 변호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한테 들었던 것이 현대판 고려장이 많이 생긴다. 제주도 같은데 여행가자 해놓고 거기다 떨어뜨려 놓고 자식들은 어디 외국으로 가버린다. 그것도 못 배운 사람이 아니고 배운 교수들이 그런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현대판 고려장이다. 그리고 어느 요양시설에다가 요양비를 주고 돈을 주고 맡기고 자기들은 이민 가버린다. 그것만 해도 그 사람은 그래도 좋은 편이다 라고 해요. 이 부모의 심정은 항상 뭐를 해주려고 한다 이거죠. 그런데 고려 영감이 그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고려 영감의 생각이 뭔가가 잘못이 있었다. 나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핀트가 틀렸다. 생명을 내 딸들은 내가 생명을 불어넣어 가지고 내가 태어나게 했으니까 내 딸들은 내 것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바로 죽기 직전까지도. 저는 그거는 아니다고 봐요. 자식은 내가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낳았지만 부모는 부모는 복전이 될 수 있어요. 밭이 될 수는 있는데 자식은 자녀는 복의 씨앗이죠. 씨앗이다. 복전은 될 수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자지우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부모가 경친을 하라 했거든요. 부모는 자녀를 존경을 하라 공경을 하라 이런 식으로 어느 현자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건데 어떻게 해서 자녀가 내 것이라고 내 소유미를 하고 하느냐 그리고 내가 자식을 통해 가지고 내 인생 만년을 보험을 삼는다. 그거는 참 어리석은 거다. 공이라 했거든요. 이 무아라는 말이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절대적인 것이 없다. 단지 인연 따라서 상대적일 뿐이야. 자녀 부모 관계는 단지 인연 따라서 이루어졌을 뿐이다. 여간에 드나드는 낙은애처럼 밤중에 왔다가 아침이 되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관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자식이 죽었다 해도 슬퍼하지 말고 내가 자식한테 불을 당했다 해도 슬퍼할 필요가 없다. 다 두 사람의 관계가 전생부터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친족 이런 관계가 아닌 적이 없었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같은 인연 속에서 또 부모 자녀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려 영감도 나중에 가면 그 두 딸들의 나중에 손자, 손녀로 나올지도 모르죠. 그렇게 해서 빙글빙글 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의 관계는 항시, 애어, 좋은 말을, 좋은 말을 해야 된다. 좋은 말을. 항시 좋은 말을 해야 된다. 따뜻하고 포근한 말을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 항시 위해 줘라. 자식을 항시 위해 주되 그런다 해가지고 방임하는 건 아니다. 어느 정도 절제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중도에 부모가 그래도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그 중도, 중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부모한테는 무조건 방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애들의 버릇이 그렇게 나빠진다. 방종하게 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행, 항시의 부모가 부모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부모가 거짓말하고 자꾸 나쁜 말하고 나쁜 짓 해서 돈을 번들 어쩔 것이냐. 자식은 부모 하는 것 그대로 보고 자식의 부모, 자기가 성인이 돼가지고 가장 먼저 그거를 써먹는 대상이 자기 부모다 이거예요.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그래서 부모 보고 왜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이렇게 나중에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식을 원망할 것도 없고 자식을 야단칠 것도 없다. 그거는 결국 나의 분신이다 이거예요. 내가 했던 그대로 한다 이거예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함부로 살 일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현자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섭이라고 해가지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눈다. 이 동사섭이라는 게 참 어렵다고 그래요. 이거는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동사섭은 일체가 돼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야 너 그것밖에 못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 너가 기분 나빴겠구나 너 그렇겠구나 그랬겠구나 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자식의 존대 그리고 상대의 감정에 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같이 겪어본다. 이게 이제 보통 경계가 아니죠. 경제가 그러니까 부모의 경제가 그만한 경제에 이루어져야 자기가 그만한 대접을 받는다. 내 자식이 돼가지고 너 의사여야 돼. 너 이렇게 이 학교 꼭 들어가야 돼. 이 시험 보는 학교에 들어가야 돼. 미국에 있는 어떤 학교에도 그렇게 시험 보고 들어가는 학교가 있대요. 그래서 한국 아줌마들이 하도 등살이 너무 세가지고 그 교사가 사표를 내고 신문에다 칼럼을 냈을 정도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부모가 자꾸 너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너 거기서 의대 가가지고 의사를 해야 돼. 그런데 미국에서 의사 공부하는 데는 십 몇 년 걸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자살을 했다 이거예요. 그 강박관념을 못 이기고. 그리고 자식이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고 특별한 감각이 있는데 부모는 그걸 하향평준화 시켜버리고 어떤 틀에 맞춰버리는 거에요. 저희들 세대만 해도 사람마다 다 천재성이 있거든요. 천재성이 있으면 그걸 복도다야 되는데 입문 가면 법대 가거라. 그래서 고시해라. 그리고 이공계 가면 의사 아니면 물리학자 되라. 뭐 이렇게 다 분류가 됐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권위가 다 흩어진 거죠. 공부로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기 재능과 적성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거를 부모가 캐치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게 이제 메인이 아니죠. 그냥 단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리오 영감처럼 이 부가 있고 모가 있다. 이렇게 자일이 있고 자의가 있다 이거에요. 모는 너무 아파요.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아파요. 이 자식한테 이렇게 1층 2층 주택을 당시만 해도 20억 지금 같으면 한 60억 70억 80억 되는 건물을 줬어요. 2010년에 줬으니까. 그래서 이 아들한테 주면서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너한테 이 건물을 줄 테니까 생전에 미리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약속을 해야 된다. 우리 부부를 잘 모셔라. 이 주택에서 너가 이쪽에서 같이 통과하고 우리는 2층 살 테니까 너는 1층 살아라. 그리고 우리를 잘 봉량해라. 그리고 우리가 아프면 너희들이 보살펴주라. 아유 아버님 당연하죠. 당연한 말씀. 제가 그렇게 해야죠. 며느리도 어머 아버님 저희가 그렇게 해야죠. 당연하죠.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빨리 주택 소유권 이전 등께 해주세요.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줬어요. 줬는데 어머니가 아파. 점점점점 아파. 아프니까 고령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간호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같이 살지 않는 딸이 와가지고 어머니를 돌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딸 입장에서는 받지도 않았는데 성질 날 거 아니에요. 오빠가 해야지. 그러고 이제 그 차한테는 언니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갈등이 생겼겠죠.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이 자식도 힘들면은 이제 간병인이 와가지고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견디고 아버지가 야 내가 너한테 분명히 이거 할 때 너한테 내가 분명히 약속을 했지. 너 나 잘 모신다고 했잖아. 어머니와 아버지를. 그리고 우리들을 잘 모신다 했는데 네가 못 모셨으니까 네 재산 있잖아. 좀 주라. 그냥 다시 돌려주라. 돌려주면 내가 이 주택 팔아가지고 우리는 따로 나가서 아파트 얻어가지고 살란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았어요. 오죽했으면 판결문에 판결문에다가 그거를 그대로 넣더라니까요. 판결문에 뭐라고 했냐면 아니 천년 만년 살 것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해.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불호자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이게 우리나라 부모들의 딜레마다 안주면 생전에 재산이 있는데 안주면 맞아 죽을 것 같고 밥만 주면 일부만 주면 무서워서 죽을 것 같고 전혀 안주면 이렇게 나중에는 굶어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 이 고려의 영감에 보다 더 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고려의 영감은 자기 재산을 다 벌어지는데 이 딸들이 한 번씩 찾아오는 그 하숙집으로 찾아오는 이유가 그나마 남은 돈이 또 있는가. 돈이 또 있는가. 이런 걸 찾으러 와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이제 자기 남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편들은 이 아내의 아버지의 이 고려의 영감의 재산이 더 있는가 그것만 신경 써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처음에는 잘해줬는데 이제 재산이 없다는 걸 알고 아주 푸대접하는 거죠. 지배를 못 오게 만들어. 그러니까 쫓아버리는 거죠. 집에 있는 식기다. 이분이 집에 오면 한 번씩 먹을 수 있는 자기 식기를 놔두고 다녔는데 그것 다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매불망. 그 재산만 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재산만 가지고 결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은 큰 딸 같은 경우는 고려의 영감의 큰 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상륙에 사교계에 이렇게 귀족이라는 그 생활 영역에서 사는데 그걸 자기가 이혼을 하고 나오면은 방법이 없어. 왜? 그 남편은 귀족이니까 막 제압을 해버린 거예요. 큰 딸에. 그래가지고 그 70만 프랑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요? 방법이 없지. 그리고 둘째 딸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야금야금 사기쳐가지고 가지고 가버려. 그러니까 남편이 사기꾼인지 알아요. 그런데 남편을 저애를 파산을 시켜버리지 않니 자기 돈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강남의 어떤 귀부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지못해 산대요. 마지못해. 마지못해. 왜? 강남의 문화권에 형성된 귀부인들의 문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혼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맞춰서 살 수밖에 없다. 이거죠. 겉만 부부일 뿐 속은 다 뭉그러져가지고 별거 상태죠. 사실상 별거 상태. 그러니 이 큰 딸들, 큰 딸, 작은 딸, 고려의 영감의 큰 딸, 작은 딸들은 다 불행하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고려의 영감은 자기를 돌봐준 청년 그 야망에 있는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해보려 하는 그 야망에 있는 청년한테 당신은 결혼하지 마라. 자식들이 원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죠. 자식을 낳지 마라. 그러려면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모 자녀 관계는 항상 이런 문제가 항상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현실이 벌어질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게 문제죠. 그런데 국가는, 국세청은 이런 일까지도 간섭을 해요. 진짜 징그럽죠. 아니 좀 가정까지는 좀 간섭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이게 불행했고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데 국가가 또 거기까지 나서서 세금 내라고 하니까 환장을 노리시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대법원 판례 그 경우에도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불효계약이라는 계약은 없어요. 불효계약서, 효도계약서 이런 거는 물론 계약서를 쓰면 되는데 이게 이제 부담부 증여예요. 부담부 증여다. 부담부 증여하면 민법 561조에 의해가지고 이미 이행된 경우라도 이거는 부담을 효도하겠다는 그 조건을 성취를 못했다. 그러면 그거를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증여라는 거는 한 번 이행이 돼버리면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해제를 하더라도 소급이 안 되는 거예요. 소급이 안 돼요. 소급이. 앞으로만 이렇게 갈 뿐이지. 그러니까 증여계약의 해제라는 거는 결국 해제의 효과밖에 안 나오는데 이 부담부 증여는 이 소급표를 줬다. 이행된 부분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세법에서 말하는 부담부 증여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부담부 증여하고 세법에서 말하는 부담부 증여가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하지만 법률 용어는 하나를 쓰면 동일하게 아니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태양이다고 하면서 또 저기를 이렇게 말하면 그쪽 태양 말고 이쪽 태양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법은 너무 고건적이다 이거예요. 민법을 모르니까 우리식대로 해버리면 되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식의 고건이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세법을 이쪽 세무공무원 쪽이나 세무사들이나 민법 배운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맞죠? 이걸 지금 보고 있는 세무사들이나 회계사분들이 민법을 얼마만큼 공부하셨습니까? 그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 번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민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예전에도 말씀했듯이 법률관계 그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법률관계의 이치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그게 노마법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 법률관계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왜 이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고건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국가가 4.5 정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시가 정해줄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안 하면 저가양도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 배우자는 증여지 돈 왔다 갔다 하면 다 증여로 받을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 죽겠어요. 세법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회주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세법하고 잘 어울려요. 세법하고 잘 어울린다.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를 해서 조건을 형성을 못했으니까 해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택을 등기를 했지만 돌려줘라 라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대법원 판례는 그러면 이렇게 돌려줬을 때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2010년에 했는데 이게 2013년에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이미 3년 전에 이게 지나가 버렸잖아요. 3년이 지나가지고 이거를 돌려준다. 이거는 증여를 했다 이거예요. 증여하면은 증여서 냈을 거 아니에요. 증여서 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면 이거 다시 돌려줬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증여서를 또 내야 되는 거냐 내가 아니면 이거는 원래가 무효다 해가지고 가져왔다. 라고 해야 되겠느냐. 여기가 이제 이런 세금 문제가 증여서에 문제가 생기고 이쪽에서 이제 치득세도 냈을 거 아니에요. 치득세 냈고 이쪽도 치득세 냈다. 치득세 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또 문제가 생기죠. 이런 거는 이제 후발적 경쟁 청구가 가능하느냐 이런 해제를 통해 가지고 후발적 경쟁 청구가 가능하냐 아니면 막바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로 가능하느냐 이런 법리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이런 법리적인 문제까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구독자들이 알아가지고 내가 내 판단으로 알아서 할 일이 안 돼요. 그 영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서 내가 알 수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문자의 영역이니까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단지 일반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해 드리면 하도 증여계약의 해제라는 거는 법정 해제권이 있어요. 법정 해제권. 가령 이제 채무불리행. 아니 돈 달라고 했는데 돈을 안 줘. 그런데 그게 이미 돈이 없어가니 못 줘요. 그걸 보고 이제 이행불능이라고 그래요. 이행불능이고 그 다음에 돈을 달라고 했는데 자꾸 차일피 이래. 그게 이제 이행지체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 두 개로 하고 그런데 이행을 했는데 그게 불안전하게 해줬어요. 뭐를 하자 했는 걸 줘. 그러니까 이런 건 불안전이. 이렇게 되면 해제권이 생겨요. 법정 해제권이. 그리고 이제 계약에다가 아예 해제권을 유보를 시켜. 약정 해제권. 이런 식으로 부담부증이었겠지. 너 안 하면은 조건 안 하면 우리가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갖는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얘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서로가 합의해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합의해가지고 하려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악정 해제권을 했을 때, 해제했을 때, 이 합의해제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하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해제해버리면 소규표가 있으니까 해제에는 소규표가 있다. 그러니까 소규표가 있으면 이 증여라는 거는 뭐냐.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 무효가 해제를 하면. 그러니까 이 증여가 없으니까 증여서는 다시 줘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줘라. 납세자한테 이렇게 되니까 국세청이. 그러면 좋아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기분 나빠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국세청이 항시 법원에서 지면, 대법원 판결에서 지면 어떻게 한다? 오, 세법을 바꾸죠. 세법을. 그게 이제 고권이에요. 그게 이제 국가가 가지는 힘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그냥 기관으로 하자. 나 그런 거, 민법 그런 거 잘 모르겠다. 해제, 소규표, 해제인지 해제인지 그런 거 구분도 안 하려 한다. 머리 아프게 하지 마라. 그냥 우리 그냥 편하게 하자. 증여해가지고 증여 신고 기간이 3월이니까 이 증여 신고 기간 내에 증여를 했다가 다시 이렇게 반환했다. 그러면 이거 증여로 안 보고 이것도 증여로 안 볼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데 신고 기간을 경과를 해버렸어. 경과 후에 3월, 3월 내에만 이거를 다시 반환을 했다. 그러면 좋다. 이거는 증여로 보고, 이거는 증여로 안 볼게. 그러면 증여서 내가 안 받을게. 이거는 증여서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월을 아예 경과를 해버렸다. 그러면 이 경우는 봐줄 거 없다. 이거는 증여서 내고 이것도 증여서 내라. 그러면 증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취득세도 같이 따라가죠. 증여에 의한 취득세는 3.5%예요. 취득세는 3.5%다라는 식으로 구분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법을 정리를 해놨다. 그러니까 깨끗하죠. 그냥 나 기간을 지나면 무조건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이런 세법이 과세행정 편의주의다 이거예요. 국가 편하게 일하기 편하게 하는 거예요. 안 돌려주기 위해서 머리를 쫙 내맨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해제는 이렇게 해제를 하면은요. 이쪽으로 소급해요. 소급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렬행위를 했는데, 증여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해제를 해버리면 증여가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없는 것이 돼요. 해지는 증여를 했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해지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만 없어. 이제 앞으로 유행할 부분이 없어. 이게 해지예요. 이런 식. 그러니까 기존의 거는 남아 있잖아요. 야살병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증여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증여서 다 받아놨는데 증여서 납세 의무가 이미 성립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해가지고 이거를 증여서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내가 행정하는 것이 얼마나 내 호주머니에 한 번 들어왔는데 이거를 내가 또 정산해가지고 졸려고 하니까 머리가 얼마나 깨질 듯이 아파요. 마음도 아프지. 그냥 돈 줘야 되니까. 사람이 한 번 어떻게 받은 돈인데. 그러니까 내 설령 그 돈이 내 돈이어도요. 나무 호주머니에 빌려줬다. 나무 호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빌려준 돈이어도 채권자도 아무리 채권자라 해도 이미 나무 호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받아내기가 힘든 게 개인 간의 사책 관계에도 그러는데 하물며 국가를 상대로 가지고 국가 호주머니로 들어간 걸 다시 돌려달라 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법률 용어 그대로 하는 그 법률 개념을 가지고 세법을 다 정리를 한 번 해야 된다. 그래야 세법이 심플해진다 이거입니다. 세법을 지금 다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요. 민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세법을 어렵게 하면 안 된다. 세법은 단순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심플해야 된다. 그래야 납세자가 알 수 있다. 그래야 납세자가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세법을 엄청 어렵게 해놓고 세무사도 잘 모르는 영역들이 많잖아요. 전문가들도 모르는 영역이 많아요. 그때그때마다 찾아가지고 보더라도 이게 납높고 기억자도 많아요. 한글만 보이지 다른 것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다 많은 겁니다. 훈련 받지 않으면 그게 힘들어요. 조문이 우리나라 조문이 그렇게 써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빈 것은 하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도 납높고 기억자도 기억자인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영역 위에 어떻게 세법을 다 압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도 몰라가지고 그런 헤매는 판에 납세자가 어떻게 알고 해요? 납세자가 세무사 믿고 또 해도 또 가산세가 몇 억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버리니까 환장할 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법을 단순하게 하면 된다. 국가가 조금 욕심을 내지 않으면 된다. 국가는 항시 모랄에 있어야 된다. 모랄에 있어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가야 된다.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국민이에요. 국가는 부모예요.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항시 이행 이렇게 해줘야 되고 보시해야 되고 보시해야 되고 보시를 해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에어 항시 좋은 말 따뜻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사 동사섭 국민과 국민의 희로해락을 같이 해야 된다. 이것 국가는 국민이 힘들고 납세자가 힘들면 내가 눈물을 먼저 흘려야 된다. 국가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네가 세금 안 냈으니까 그런 거지 무슨 소리하고 있었어요? 네가 부도 나도 세금 내 그리고 무슨 소리하고 있었어요? 왜 네 다른 민간 채무를 먼저 갚아? 아니 국가 세금을 먼저 갚고 해야지 그러니까 너 체납 처분 멘탈제야. 막 이런 식으로 또 거기에 춤춰가지고 그냥 검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법리도 모르고 그냥 춤춰가지고 막 난도질하고 있는 거예요. 칼춤치고 있고 아니 국가 돈 세금 먼저 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무원만 되면 그냥 공무원이 최고예요. 그냥 관 관이 최고예요. 그냥 말 안 들면 저 한 번 조져봐라 이렇게 저거 한 번 세무조사해 봐라 저거 한 번 수사해 봐라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공권력이 자기 거예요? 개인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식히 용감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법률관계를 알기까지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이런 동사섭을 경직까지 가기도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래서 거의 그래서 현인, 현자, 성인 이런 분들만 이제 하는 경계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장 공직의 수장이 될 것 같으면 어느 부처든지 그리고 대통령부터 장처관들까지는 전부 다 동사섭의 경직을 가야 된다. 최소 그 경직 그 경직까지는 못하도록 행동의 그 경직까지는 못하도록 그런 정신은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정신 해보려고 하는 그래도 마음이라도 내보려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아니까 행하는 것을 어렵다는 걸 아니지만 마음이라도 착하게 살려고 했다. 거짓말 안 하려고 했다.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한 거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항상 자식이 걱정해가지고 부모가 이렇게 있고 자식이 있고 자식이 이가 있고 이리 있고 이쪽도 처가 있고 그러잖아요. 이쪽도 처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안 좋고 이쪽도 사이가 안 좋아. 이쪽도 사이가 안 좋아.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또 또 이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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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또 이쪽도 이렇게 내연 남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그리고 이쪽도 그리고 이쪽도 사이가 막 이렇게 안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냥 자식한테 뭐 하나씩 해주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게 정당한 아주 해피한 가계도냐 이거예요. 이런 집안일수록 자식은 부모 재산을 노려요. 안 주면 가만히 안 놔둔다. 어느 집안은 아버지가 엄해. 엄하다 보니까 생전에는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집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자식들이 다 2층으로 올라가 버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그래요. 언니가 동생한테 야 저 새끼 뭐라고 그런다냐. 이렇게 말을 하는 집안을 제가 직접 봤어요. 직접 들어보기도 했고 저는 그때 충격이었어요. 대학생 때 그런데 그 집안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돈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사회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가 참 힘들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걸 사다리를 안 해주면 자기가 내별이 사회 출발 지점에 고생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아르바이트로만 해서 세상 한 세상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특히 고려 영감의 임종을 받던 남자 입장, 청년 입장에는 그 사람은 자기가 성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도 남자의 성공은 사교계에 들어가는 거다. 사교계에 들어가는 거고 자기가 권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돈이 필요하고 또 여자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계약관계, 조건으로 이렇게 만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부모의 재산이 있을 때는 잘해주겠지만 만일 부모의 재산이 없다.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재산이 없다. 그리고 장인, 장모의 재산이 없다. 그러면 이 사회는 어떻게 돼요? 고려 영감의 그 둘 딸의 사회들처럼 똑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게 사람의 본능이겠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가족을 형성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거는 타고난 복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공덕이 있어야 되고 하늘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부모는 복전 그 밭의 역할을 해주니까 하늘의 좋은 상스러운 기운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잉태해서 세상에 내놓는 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좋은 씨앗이 나와서 발화가 돼가지고 생명력이 왕성해져가지고 이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또 좋은 일을 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는 자식이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지 부모가 자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젊은 날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기도체험을 하면서 보니까 아 그러겠구나. 부모가 자식을 선택해서 나오는 건 아니다. 자식이 부모의 그 기운 그거를 보고 자기가 거기에 매치돼가지고 나오는구나. 인연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연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부모는 자식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착각을 하고 함부로 그러냐. 그리고 또 옛말에도 부모는 부모하고 자식 간에 어떤 빚이 없다면 전혀 인연이 안 된대요. 어떤 인연도 빚이 없는 관계에서는 인연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관한 영원한 빚쟁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빚을 갚으러 오는 채권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서년이면 또 그렇지는 않겠죠. 복전을 통해서 복을 바라는 그런 도반의 개념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를 해보면은 그래서 이게 보면은 세금을 보면은 이 돈을 보면은 또 인생이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세금과 인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증여에 관련된 부모 자녀의 관계 이런 구체적인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그냥 탈세 제보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머니 협박하고 재산 어디다 빼돌렸느냐 이런 식으로 부모님 아버지는 이 호루 자식들을 알아요. 열두 명이어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 몰래 몰래 아내한테 돈 처분해가지고 현금으로 묻어주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나중에 사단 나고 이런 이야기들은 또 나중에 기회 되는 대로 한 번씩 더 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